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루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 나는 주기동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기동은 기도운동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나는 주기동은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되게 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 나는 주기동은 기도자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시기를 위해 기도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 나는 주기동은 기도자로서 나의 모든 삶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로서 굳게 결단합니다. 하나, 나는 주기동은 기도자로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절제의 생활을 통해 모든 이들이 양식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굳게 결단합니다. 하나, 나는 주기동은 기도자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형제 간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을 굳게 결단합니다. 하나, 나는 주기동은 기도자로서 어떠한 시험에도 피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죄악에 빠지지 않을 것을 굳게 결단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는 기도자로서 이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성실히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감사합니다.